로우프로 카메라 가방만의 혁신적인 기능과 뛰어난 보호 기능을 갖춘 포토스포츠3는 아웃도어 활동시에 추적화되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납공간과 분리된 카메라 장비 전용 수납공간인 인서트 포켓에서 2단계 퀵도어 사이드 액세스 방식으로 카메라 백팩에서 카메라를 쉽고 빠르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액티브존 서스펜션이 내장된 백팩 후면은 험한 이동이 잦은 아웃도어 활동 시 무거운 장비들이 들어있는 백팩과 사용자 간의 충돌을 방지하여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촬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외부 날씨 환경에서도 가방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얼웨더 커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토스포츠 3에 내장된 기어 업 크리에이터 박스는 분리하여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제품 내 포함된 기어 업 액세서리 스트랩으로 간단하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포토스포츠 3는 이러한 전문적인 기능 외에도 가장 큰 의미를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체 제품의 75%를 재활용 소재 원단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제품 후면 상단에 그린라인 라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제품에서 처음 도입하는 이 라벨은 이래에도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을 존중하는 노프로의 열정과 의지를 표현합니다. 포토스포츠 3는 그레이와 블루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되고 24리터와 15리터의 용량으로 출시됩니다. 포토스포츠 4는 그레이와 마치지.